장갑의 수세미가! 강력시 일꾼 수세미의 장갑이! 장갑과 수세미가 만났다! 이즈앤홈! 만능 수세미 장갑 미스터 선! 출시하자마자 뜨거운 반응! 구매 고객들의 감동 후기! 고객 여러분의 소원에 감사드리며 가격 할인을 단행합니다! 핑크와 민트 2세트! 기존 39,800원에서 내리고 내리고 또 내린 대파격가! 무려 만원이 할인된 가격! 29,800원! 29,800원! 설거지도 청소도 더 이상 일도 아니다! 폭풍처럼 설거지하고 거침없이 속 시원하게 청소하고! 차원에 다른 세척 면적! 그것도 양손으로 하니까 순식간에! 넓은 욕조도 쓱싹쓱싹! 팔 벽면도 양손으로 쓱쓱! 정말 빠르죠? 수세미 따로! 트로시 따로! 미스터 선은 넓은 면으로 손바닥 전체로 쓱쓱 닦다가! 보살이나 틈새는 손가락으로 쫙! 솔이 미처 닫지 않는 부분도 미세한 실리콘 돌기와 손가락의 상승 효과로! 좁은 틈도 더 쉽고 더 깨끗하게! 기름때도 싹! 찌든 때도 싹! 눌러붙은 때도 싹! 기적같은 세정력의 비밀은! 특수 실리콘 재질 100%에 1110개의 초미세모! 표면 밀착력이 타고래! 그 어떤 재질의 표면에도 그 어떤 틈 사이도 파고들어! 기름기와 보물을 자석처럼 착 흡착! 그래서 더욱 쉬워지는 집안일! 타고 누는 바닥도 싹싹! 까다로운 손잡이나 용기 틈새까지도 순식간에 싹! 과일도 틈새 오염물까지 깨끗하게! 무나 당근, 파 등 흙이 묻은 야채를 씻을 때도 껍질을 따로 벗길 필요 없이! 쓱쓱! 깨끗하게! 실콘에 쫙 붙는 밀착력으로 먼지나 오염물을 쫙! 검은 옷에 흰 먼지도, 침구의 먼지도, 바닥에 머리카락도, 애완동물 털도 쫙! 물로 헹궈만 주면 끝! 세차도 미스터 손이라면 쓱싹쓱싹! 두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 10분 만에 세차 끝! 우와, 진짜 편해요. 양손으로 이렇게 쓱쓱 닦아만 주면 되니까. 이거 물건이네. 잘 닦이지, 편하지? 특허받은 만능 수세미 장갑, 미스터 손! 핑크와 민트 2세트! 기존 39,800원에서 내리고 내리고 또 내린 대파격가! 무려 만 원이 할인된 가격! 29,800원! 29,800원! 더욱 놀라운 것은 열에 강하다는 것! 펄펄 끓는 기름! 비닐도 포모장갑도 녹아버리는 고운! 하지만 미스터 손을 넣으면 펄펄 끓는 기름에도 끄떡없는 내열성! 뜨거운 냄비도 전자레인지 오븐에서도 오케이! 비밀은 250도의 고열을 견디는 특수 실리콘 재질! 실리콘 소재를 장갑 형태로 만들어 손바닥과 손가락이 11,110개의 미세 돌기를 쫙! 반대편은 엠보싱 처리하여 바꿔 끼게 되면 일반 장갑으로 사용 가능! 첫째 강력하게! 초스피드 세정! 눌러붙어 잘 앉은다고요? 독수 실리콘 재질 100%에 11,110개의 미세무가! 표면과 틈새의 기름기와 오물을 쫙! 좌석처럼 흡착! 틈새 사이사이 울퉁불퉁한 골곡사이도 문제없이 개운하게 싹!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이라 그렇게 걱정 없이! 차원이 다른 세척 면적! 그것도 양손으로 하니까 순식간에! 그 많던 설거지도 뚝딱! 싱크대 물대도 쓱싹! 기름대 가스렌즈도 순식간에 반짝반짝! 특히 욕실 청소의 놀라운 스피드! 더러운 변기도 순식간에 깨끗하게! 세면대도 양손으로 휘리리 10초만에! 세차도 미스터 손이라면 쓱싹쓱싹! 두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 10분만에 세차 끝! 둘째! 열에 강한 매열성! 튼튼한 내부력! 퀄빗하면 찢어지고 구멍났다구요! 오래 사용하면 끈적끈적해지고 냄새까지! 열에 강하다! 펄펄 끓는 기름에도 끄떡없는 매열성! 250도의 고열을 견디는 특수 실리콘 재질로 뜨거운 냄비도! 전자레인지 오븐에서도 오케이! 10년, 30년, 100년! 평생동안 언제나 새것처럼! 셋째! 위생적인 사용! 다양한 사용! 적국지 소재인 실리콘으로 안심! 항균은 기본! 삶아 소독하고 언제나 위생적으로! 낀 음식물도 손쉽게 떨어져 나가고! 잘 빠지지 않는 거품도 한 번에 싹! 구두약을 칠해보면 흐르는 물에도 정말 잘 씻겨나가죠! 반대편은 엠보싱 처리하여 바꿔 끼게 되면 일반 장갑으로 사용 가능! 고객 여러분의 소원에 감사드리며 가격 할인을 단행합니다! 핑크와 민트 풀세트! 기존 39,800원에서 내리고 내리고 떠내린 대파격값! 무려 만원이 할인된 가격! 29,800원! 29,800원! 손해를 각오하고 책정한 공개 사은가! 지금 잡으세요! 다음 stop!